에이 기믈링 네 인스 어 좋은데? 그래 룰루가 좋다니까 진짜 룰루 왜 안하지 사람들 네 인스 아 네 인스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여동생이 지환님한테 돈을 쏘라고 답달하네요 개짜증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왜 부인 다음에 후회하니 아플쯤 잘못썼다 아휴 지환아 아까 어떤 애는 애쉬로 수호자들던데 크크 그런 애들은 티어가 어딜까 넌 안그러지 아휴 미친 아 아 진짜 아 아 비틀노플 에이스 에이스 아 아 건들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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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탑이지 진짜 와가지고 탑 밀고 다 채굴까지 존나 멋있어 이상 탑 좀 잡아줘야지 전판 라이즈 개새끼 그새끼는 PC방에서 만나면 바로 보채 버튼 끄고 도망갈거야 개같은 새끼 갑니다 갑니다 아 아 깨비 뻔하죠 님들 이즈리얼 도주 경로 아니 뭐 2000판 헌수로 했나 내가 진흙 나가지고 뒤지고 일본판은 언딜 차이 할 필요 없어 내가 훨씬 잘했는데 그냥 이미 비전 예측에서 궁 맞춘거부터 이미 이즈리얼은 자존심 다 깎였어요 이거 맞으면 기분 되게 덜었거든 저런거 언딜이끼리 이런 신경전이 있어 방금 내 궁 맞고 존나 빡쳤을걸 어 뭔소리야 롤에서 그런 사랑 가진 사람이 어딨어 그건 롤 하는 사람이 아니야 미안한데 그건 롤 유저가 아니에요 어 진짜 지랄이야 저거는 저게 맞는 말이긴 한데 롤에서는 저거 아니야 새끼가 어 사실 못 차리고 저거 아니야 캐리 뭐래 피드라 어땜 이긴거야 우리는 개못하더라 내가 뭐 피드리중에 아 나갔어 하지만 이거 다 맞죠? 고구모 질리언이면 좀 좋은데? 카르마까지 하면 아 이 시발새끼 고대주와봤어 진짜 개새끼 너 에즈리언한테 말해도 현피 뚫어간다 시발새끼야 너는 진짜 어 여니스 근데 고대주와를 좀 선 넘었어 맞잖아 얼른 밀어야 되는데 아니 고대주와를 안가가지고 라인도 뭐 뭐해 여기여 그냥 아 맘아 말소중 아 그냥 아 토 나와 그냥 에니스 좋아요 뭐야 이거 왜이래 얘 왜 저래 에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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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괴물쥐님 저도 보톡스 좀 봐주려는데 괴물쥐님은 어디서 고에 보톡스 봐주셨나요? 아 아 야 딜이 미쳤어 그냥 아 이러면 코그모가 또 존나 크네 아 미치겠네 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거는 내가 아아아아아아 메이스 어 어 어 나 뭐야 궁상룸 안찍었어 아 이런 실수를 하네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아 시택시에 지갑 두고 내린 기분이였어 시발 아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 리츠 진짜 존나 쓸모없다 메이스! 으어 senda 믿고있었다고 아 아 shit 봤어요? 아 shit jn나 잘했어 하핳 기분 또 숫네 copy 혜유 물과 불의 싸움 물이 승리한다 아 점아 왜 안써 뭐해 아 점아 왜 안쓰냐 아 개손해봤잖아 아니 왜 안써 나 환장하겄네 진짜 아 왜 안써냐 아 제발 밀리는 라인 아 오케이 네이스 아 탑도 네이스 아 이런 어거지를 당하네 뭘 버스에요 다 버스래 내가 이기면 질 땐 내 탓이고 뭘 맞잖아 맞을래요 시락근 안 보이나 아이씨 조심하세요 진짜 인간하면 사람 안 때리고 싶은데 저도 하나는 모릅니다 아 잡아줘 네이스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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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 주고 둘 땄어요 아이씨 빨새끼가 그냥 선을 넘어 어어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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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빡칠 때 화나는데 픽 못찍을 때 진짜 존나 화나 진짜 알았어 미안해 새끼야 선 넘지 마라 피엎이 씬 오우쉣 미역 미역사격 잘 마시고 다 죽여 다 죽여 두어 미터 틀만 하죠? 개알해 이새끼 뭐야? 우리팀 서포터가 없는데 씨발? 아 이새끼 정신병장가봐 뭐함? 뭐해? 다시하게 해라 인간적으로 다시하게 해라 진짜 템 사기만 해봐 진짜 거기 있어? 술쳐나? 아아아아아악 고맙습니다 얘네 대기타고 있네 아니네 형나 기분이 이상해 아 아 핑 찍지마 짜증나 진짜 아 초대이브에 타고나 다 쓰면 어떻게 해 아 진짜 아 진짜 허무스러워 이거 쳐줘 아 먹어줘 창원산으로 아무것도 안해 레이스 아 그거 먹으러 가다가 뒤질거 같애 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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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X같다 이새끼 벗고 먹으라고 있는거잖아요 호불호트씨 아 제발 우우우우우 하하 이발 사람 죽인 줄 아 빨리! 아! 아 진짜 여진다리우스네 세상에 거기다가 아! 좋았다! 좋았다! 아 짜보 정말 잘해! 롤이 정말 재밌어! 잘하네 확실히 잘해 짜보는 마주치다가 3조격 2번 치고 달려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잘해 네 인스! 좋아요 다리우스가? 맞아 그거? 아 아 이거 일을 내가 너무 늦게 썼다 아 이거 내 잘못이다 이거는 아 이 새끼 여기가 탑인줄 알아봐 근데 타는게 와 아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씨 아 빨리 쓱불 그냥 아 저 호응할라 그랬는데 이거 와 뭐해? 뭐해? 야 골로 가면 안돼 짜호야 와 왜이렇게 세! 오 쉣! 데니스 그거까지 먹지마! 으아아아악! 왜 이렇게 천안 십새끼가 다 있지? 진짜? 아아아악! 오일! 이건 내가 못먹은거야 이거는 근데 그냥 그냥 해봤어요 아 씨발 족됐다 방송 오랜만에 하는거 무리하지 말고 내일 푹 쉬고 오래 보자 아아 아 진짜 진짜 무력하다 진짜 아 도배하지 마세요 저 드레이븐 안해요 아 씻 아 실리언 궁극 안좋아 아 실리언 궁극 안좋아 이 새끼 왜 다리서 호시량 처어보이냐 크크루크크 하지만! 안좋은데? 네잉스 좋은데 좋은데?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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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짜증난다 아 씨발 족같네 진짜 아 무슨 다포터야 진짜 다리서부터 처음 봐 이번 시즌에 2000파 넘게 했는데 잘 꺼서? 이거 좀 먹어 먹으라고! 뭐해 아아 아우 아 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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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00원어치 철회 해주세요 아 잠깐만 아아 진리언 아 제발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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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잉스! 자 그래도 얘가 블리츠 서포터 보단 다리우스가 낫다 개하래 이건 솔직히 캐리죠 다리우스 서포터랑 봇을 서서 이정도 큰 것만으로 캐리에요 어 닐차이 딱돼! 아! 아! 도망갔어 아아! 아닌가? 아 도망갔네 다 도망갔다 그냥 아아 새끼 운 좋은줄 알아라 어 아니 아이고 만원 자 감사합니다 야아 아아아아 정신 나갔다 이색기 뭐하냐 아 그걸 왜 지워? 개설하고 있어 아 오나야 진짜 나 아아 하긴 게임 너무 힘들다 진짜 아니 고맙습니다 아아 왜 안먹어 왜 그거 맞어? 아 오나야 풀을 빨리 써라 좀 아아 아아 어렵게 쎄 롱소드라 내가 오타보다 쎄 얘 그게 삶의 낙하가 사라져서 우울합니다 보여줘 이렐리아 아아 아 다행이다 아 제발 나 힘들게 하지마 제발 아 레오나 스펠도 안지 존나 밉쌍이야 아무것도 안해 그냥 네이스 이거 이거 살아야돼 아아 아아 진짜 개밉쌍이다 진짜 와아 아 아 이새끼 티모르 파티 진짜 클럽이름 아 빙찍지마 나한테 존나 더러워 씨발 만지지마 아 이새끼 만지지 말라고 아 물지 방금 아아 진짜 이새끼 뭐라는거야 뭐 두렵냐고 두렵지 씨발 왜 쪼냐는거 같은데 니 하는걸 봐 와아 핑거쳐먹는거 봐 진짜 개역겨워 이거 루시안풀 없거든 노풀이야 노풀 이거 오늘 물어라 여기있거든 이거 무조건 따야돼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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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같다 인생이 족같애 그냥 아아 아 럼블이 있냐 어떻게 히 아 진짜 아니 야 이번판은 잘 잡아줘야지 전반 다 붙어다며 존나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건 아니지 진짜 나 올스킨인데 라이아 고객 관리 존나 안한다니까 내가 살 수 있는거 다 사줬어 진짜 나한테 이러면 안돼 지환이 큰일났다 원딜 아는 새끼 카이사 최근 승률 20%다 크크룩 같고 레인스 위에 뭐야 좋아요 지환이한테 지금까지 당한 도구를 모아서 면담회 개최하면 생방 5만 사과는 킬 기업 전혀 욕먹을만했어 나한테 욕먹는 서포트는 근데 내가 좀 너무 자주 찡찡대고 말 많이해서 그렇지 막상 까보면은 욕먹을만해 찡찡대는 나도 병신이긴 한데 뭐 나도 할만 없긴 한데 아아 진짜 아 나 이거 스틸할 수 있을까? 아아 이걸로 먹을래 ㅆ같다 진짜 아 너무하나 진짜 어떻게 해야돼 어? 이게 다 레오나 때문이야 아 ㅅ발 아 Q 좀 써줘 어? 어? 아 아 진짜 ㅅ발 이거 좀 쳐줘 이거 Q 좀 해줘 한 달 동안 안 보인게 입판해서 사과해 편하다 진짜 베이스 다 죽여! 여기 조심해라는데 이거? 어 이거 Q 속이 안됐는데? 더 하지마 더 하지마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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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소고기 어렵게 찌르겨 이 새꺄 인스 보셨죠 님들 딜 넣는거 봐 루시아는 널신 잘하잖아 시딩 받았는데 루시아는 루시아는 이게 원딜 갭이에요 이게 이게 AD 갭이라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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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워크 민다 밀고 있어 밀고 있어 갈팡질팡 하죠 집에 갈건지 밀건지 좋다 좋다 인스 티모 끝내버려 와 진짜 개잘했다 보셨죠? 존나 아파서 원장님 입살 잡아가지 원고! 예 다 봤죠 루시아?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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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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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치 2.5.3